1. 나를 지우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우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너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너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바로 구십자가 품기 하시니 너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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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 영혼은 또 나를 못하시네 하나님의 욕에 나를 못하시네 하나님의 욕에